첫 소식은 영리병원 소식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영리병원 문제였는데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두고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원이 개설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하면서 제주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사실 몇 해 동안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굉장히 요란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면 판견된 걸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소송의 시작은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면 또 녹지병원이 소송을 낸 거고요 이번에 그래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개설허가를 받으면 3개월 내에 의료기관 업무를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도 원고 측 그리고 녹지병원 측이죠 병원 측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알아야 할 게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소송이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가 취소를 철회해달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외국인 전용으로 조건부로 허가가 됐었는데 이것도 이제 내국인도 다 이용 가능하게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주도가 영리 외국인 개설 허가 자체를 취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적법하다고 제주도에 손을 들어준 거고요 두 번째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입니다 녹지병원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 진료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안 그러면 우리는 경제성이 없어서 병원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녹지병원 입장에서는 건물도 다 지었고 많은 시설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영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좀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줄여서 ISD라고 부른다 이쪽으로 이제 분쟁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을 좀 비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영업이 안 되면 이제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외국 사법기관까지 현실적으로 가게 된다면 훨씬 더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일반 도민분들이나 시민단체의 현재 반응은 지금까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반대 운동을 진행했던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요 지금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영리병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영리병원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가 조항을 삭제해서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기를 좀 거치면서 느끼셨겠지만 현 정부 또한 공공의료 정책을 좀 강화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건부 진료 조건을 달고 허가를 했었고 또 이것에 또 반발하고 또 공청회와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최종 허가 취소까지 이어졌는데요 어쨌든 이게 좀 빨리 좀 매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